징이 터링 난 주근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두꺼운 안경 마음에 안 들어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? 거울 속 내 모습 마음에 들지 않아 까만 주근깨 너무 작은 키 나도 동화 속 왕자님처럼 멋지고 싶은데 거울 속 내 모습 마음에 들지 않아 두꺼운 안경 통통한 얼굴 나도 동화 속 공주님처럼 예쁘고 싶은데 아냐 넌 정말 사랑스러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먼저 세상에 하나뿐인 너를 사랑해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? 거울 속 내 모습 마음에 들지 않아 비뚤빼뚤 그린 자신 없는 표정 나도 TV스톱 화가처럼 잘 하고 싶은데 거울 속 내 모습 마음에 들지 않아 부들부들 다리 어색한 표정 나도 TV스톱 아이돌처럼 멋지고 싶은데 멋지고 싶은데 아냐 넌 정말 사랑스러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멋져 진짜 멋진걸 세상에 하나뿐인 너를 사랑해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아 정말? 맞아 난 정말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멋져 세상에 하나뿐인 너를 사랑해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아 구독과 좋아요